렛츠고! 아, 옷을 못먹을 거 같아 새신발 착용감이 어떤가요? 엄청 따뜻해 따뜻하다고? 라스포르티바 네팔 큐브 여성용입니다 한국에서 도저히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참다 참다 못해 질렀어요 오늘 신어보고 추천 좀 헷갈리게 되는데 오늘은 한대 100미터를 선등머신이 데리고 가주는 날입니다 선등머신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선등서는 기계입니다 기름만 넣어주면 갈 수 있어요 얼굴이 빨간 거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어제 주유를 너무 많이 주유가 과했습니다 100미터 가보신 적 있나요? 별기병님?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 100미터 처음입니다 빙벽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유명인이신가봐요 셀럽 셀럽 양심도 없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왜 그 헬메 쓰고 왔어? 어? 나 빙벽할 때 맨날 이거 하잖아 그치 올랐어? 미안해 오늘의 등반 계획 내 손가락이 안 보인다 여기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왜 두 개나 필요한 곳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비밀입니다 저 사람은 선등머신 얘는 세컨 나는 진꾼 이곳은 이곳은 펀대 100미터 아침 8시에 1등으로 등반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고요 우리 팀은 석주, 지은, 민지, 양지, 향, 효정, 보현 한 침 두 개 이거 들어갔는데 한 침 진짜 선등 기계처럼 오늘 안 추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추워 어제보다 훨씬 추워 진짜? 어제는 오늘 진짜 하나도 안 추웠어 오늘은 오늘? 오늘 조금 추워 어제 진짜 우리 갔던 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어제 갱기폭 근데 거의 봄날 씌웠어 머리 다 젖고 과거 한 마디 100미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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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벽 출동 어제보다 안 찍혀? 빈 벽을 손으로 등반하고 있습니다 슙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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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관하고요 슙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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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우언니 깔아 고맙습니다. 다짖고, 그럼committee에 어? 어디로요? 좌측. 좌측? 응. 내 발 왼쪽으로 옳지 네. 발 잡아도 돼요? 어허. 아... 얼른 와 잘 찍혀 이제 발 다 왔다 다 왔다 아... 아... 이런 데가 더 어려워 넘어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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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존댓말 했어 야 너 위급하니까 존댓말 쓴다 어? 앞으로 내가 위급하게 계속 만들어줘야겠다 여기 턱에 서면 돼 아... 왼쪽으로 오르니까 발이 없어 떼줘? 야 이거 엄청 맛있네 맛있어 케이크 판대... 판대 저 강바닥 똥물로 나와 내가 맵지 이거 저 똥물이라고 아 우리 다 아까 하나씩 먹었어 근데 이거 똥물인지 깜빡해 뭔가 하면서 엄청 먹었었는데 너? 입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오르미 아... 맛이 어때 똥물 맛이 되게 화네 설사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다 배달할 수도 있어 너 얼굴 까졌다 까졌어? 또? 어디? 벌 따고 오른쪽 정말 안 맞았는데 장비 좋아 추우신가봐요 오빠 진짜 덜도 떨었어 계속 상태가 안 좋아 응 어제 과음한 선등머신 오늘 해장술 아니랬어? 해장술? 소주로? 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12시엔 끝날 수 있겠군 과연 춥다 오늘은 나 기계처럼 가잖아 어 오늘은 또 새로운 새로운 기술 홀드 잡기 석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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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역은 춥고 무서운 스포츠에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탄대 100m에서 한 50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춥춥춥춥춥 춥춥춥 춥춥 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다 왔어 아 아 아 누가 mileage 벤크의 요즘 도달 네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나 70동 메고 왔거든요? 너 어쨌든 네가 찍었잖아 네가 뿌린 씨앗인데, 인마? 지은이꺼야, 내꺼야 너 동석주 삽니다 비싸요 아, 그걸로 마감을 하나라고 꽉 껴 왜 아, 뭐야 바다의 도래 이 팀은 이름이 뭐예요? 양클 양클팀! 오늘 하루 어땠나요? 배고파 양클팀 대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용인에서 오셨다던데 어려워 어려워 우리 동신이에요 바지 조금 좀 찢어졌어 왠 줄 알아 여기 내 얼굴에 보여서 너무 이빨 밖에 안 오는 오늘 등반 어땠나요? 오늘 등반 어땠나요? 오늘 등반 머리가 진짜 조금 심해 이거라도 꺼내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렇게 방법이 있어 오늘 등반 재미있었어요 눈, 여기 왜 눈, 여기 왜 빨개요? 엄청 빨간데 어제 갱기복 갔다가 얼음 덩어리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될 뻔했어 여기는 여기? 몰라 여기 왜? 뭐야 여기? 까졌어 오해 없네 이거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치다가 그게 내 얼굴로 튀어서 그러는 것 같아 문아 다 왔어 내가 한번 확인해줄게 클리얼 클리얼? 네 토왕폭 재밌어요 토왕폭? 무슨 토왕폭 했어 이거 없네 판대의 백미 재밌어요 왕초본대도 무릎도 많이 안 박고 잘 왔습니다 거짓말 아까 무릎 시작하기 전부터 그거는 넘어져서 그런 거고요 빙벽에는 안 박았습니다 이거 아시죠? 정말 안 박았어요 탁 탁 너 그렇게 못하잖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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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잖아 짠주 오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판대를 너무 오고 싶다 근데 올 사람이 없다 얌지를 사세요 너무 무섭다 오빠 얼마에요? 탁 경험 선등 머신님 오늘은 기계가 좀 결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아시나요 연료를 수발료를 하는데 디젤 을 넣은 것 같아요 먹었겠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야지 있어야지 그러게 오트밀이 생각나더라고 올라가는데 맞아 오트밀 아까 덜덜덜 떨면서 오트밀 뭐 할거야 덜덜덜 이랬어 약속해주세요 뭘? 구독구국폭포 구국폭포? 화요일인데? 아 나 진짜 따라갈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병님 왜 맨날 울어요? 눈택맞아서 맨날 아 진짜 표정 왜 그래 판대 하강할때는 아니 하... 하선할때는 장갑 필수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것만 내려가면 끝인가? 아악 셀프킬 전 괜찮아요 판대에 진정한 크록스는 하선에 있습니다 세장갑과 진짜 쓰레기 대수 버려야 되다 엘사 엘사 노래도 불러야지 재밌어 재밌다 근데 여기 밑에 다 보여 진짜 무섭다 고기 있어? 야 무섭잖아 고기 있으면 안녕 밑에는 안 나갔나? 나 했나부터 춥고 온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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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어 물고기 있어 물고기 있어 어? 어디 어디? 막 지나가는데 못 봤어? 물고기 있었어 막 지나갔어 렛잇고 팡 너는 엘사 동생 안나 한 대에 오시면 썰매를 탈 수 있어요 재밌나요? 네 네 네 어? 민지야 내가 썰매를 태워줄게 오 대박 와아 민지야 너도 보여줘 가능합니까? 살려도 못тя국 예 유오오오오오오오 대박 잡아오네 팔이가 길었어요? 해볼래? 이리와봐 나 엉덩이 깨지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하는데? 안쪽으로 잡아야돼 안쪽을 진성 오빠 선등 서고 있구요 우경이가 빌레이 보고 있고 수황이가 선등 서고 있구요 21년 금반 목표 친한 데이 향원님 말씀해주세요 일반인한테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일반인도 개많이 괴롭혀요 21년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21년 계획이요? 석조 오빠는 대답 안했어 석조 오빠 대답해주세요 21년도에요? 21년도에 등반 그만두는게 목표입니다 거짓말 나는 아직 생각 안해봤어 생각 안해봤다고? 선우산에도 아무것도 없어? 선우산 가면 이제 새내기 해야지 뭐야 있네 그러면 너는? 판대 이장님 2021년 먹어서가구요 첫번째 뭐 나만였을걸 두번째 노력하는 사람들 세번째 잉클 주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13은? 올해는? 올해는? 올해는 잘 모르겠어 그거 말고 10이 지금까지 했던거 중에 재등하고 싶어 그래도 다시